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관객 여러분 영화 반도에서 정성 역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도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이구요 반도는 부산행 4년 후 이야기로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자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반도가 곧 개봉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관객 여러분들도 저희 영화를 매우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속도감 넘치는 액션과 압도적인 비주얼을 담고 있는 반도를 안전하게 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반도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살고 싶으면 타요 자가? 자가? 한글자막 by 한효정